저런 디퓨저나 코코넛 맛, 남자들 이런 거 좋아하나, 디퓨저 같은 거? 디퓨저 나 집에 3개 놓고 쓰는데. 한 달에 한 번. 안 그러면 청각명사 나왔네. 나는 없어도 안 나게는 하는데. 쏙 빠져나가기. 되게 의외였어요. 저는 성격이 좀 차갑고 공주 같고 약간 이러실 줄 알았는데 털털하시고 많이 좀 배려하고. 챙겨주시는 이런 모습들이 되게 저는 좋았었어요. 이런 거 사야지 락 이런 거. 재밌어 보인다. 재밌어 보인다. 되게 재밌어 보인다. 결혼하시나 봐요. 피곤하실까 봐, 오빠들. 결혼하시나 봐요. 이걸 왜 사줬어요, 두 개를? 아니야, 언젠가 쓸 거야. 한 번 넣어보세요, 오빠. 좋네. 딱이죠?